종로구민들은 올해 종로구청이 전국 청념도평가에서 1위를 수상한 것을 10대 뉴스 중 첫째로 꼽았습니다. 종로구 10대 뉴스 서동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2015년 공공기관 청념도평가에서 종로구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결과를 2015년도에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480표 9%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행복함을 느끼도록 공공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가 2위로 선정됐습니다. 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행복드림팀을 신설해 행복지수 개발에 나섰고 구민들은 행복드림 입금위를 구성해 주민 행복조례 재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종로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꿈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단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간다는 취지의 도시 비우기 사업은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구는 이를 통해 1만 3,300여 건의 시설물을 정비, 2억여 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광화문역과 종로구청을 연결하는 청진동 지하공간 개발 사업도 윗순위에 올랐습니다. 종강역에서 광화문역까지 240m 구간 지하엔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지상에는 근린공원과 각종 전통문양이 새겨진 길이 조성됩니다. 이 밖에도 돈이동 쪽방생활개선 프로젝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극장 건립 추진, 한옥 철거부제 재활용 은행 운영 등이 10대 뉴스에서 5위에서 10위에 선정됐습니다. 10대 뉴스 선정은 최근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됐으며, 구가 제시한 32개 주요 사업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 1,11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종로구 10대 뉴스는 구 홈페이지와 구 블로그에 공개됩니다. CNM 뉴스 서동철입니다. 한편 종로구 10대 뉴스